꽃게 시즌이 되면 먼 바다부터 가까운 연안까지 모습을 드러내는 자망그물 한번 엉키면 풀기가 쉽지 않은 그물이기 때문에 소심이 있는 곳에서 만나면 정말 위험합니다. 다이버밋, 헤루질러, 해녀, 해남분들 모두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허투비입니다. 이 장갑을 보시면 오늘 제가 뭘 하러 왔는지 아시겠죠? 봄 헤루질 했고 꽃게 헤루질 하러 왔는데요. 저번 물때부터 한 2주 전부터 인천권에는 꽃게가 낱마리로 나오기 시작했대요. 태안에는 아직 나오지 않다가 한 2, 3일 전부터 당진하고 차상까지 꽃게들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태안으로 왔는데 태안에도 꽃게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인트는 저번 가을에도 꽃게가 굉장히 많이 굳는 포인트였는데 만약에 오늘 꽃게가 아직 굳지 않았으면 우측으로 보시면 젖지 포인트로 유명한 곳이에요. 납지를 헤루질러 한번 대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해가 뉘어 뉘어 지고 있는데 오늘 간주시간이 12시가 넘기 때문에 조금 쉬고 있다가 11시쯤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저희는 이제 입수를 합니다. 오늘도 물색이 좋게... 아 이제 입수를 하려고... 물속으로 왔는데... 장갑을 넣었고 꽃게 장갑... 오늘은 좀 물리나 아프겠습니다. 그래서 물속으로 얼른 들어가 볼게요. 나오냐고... 자 오늘도 저는 입수를 했습니다. 시야가 저번보단 조금 탁해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정도 시야면 서해칙은 굉장히 좋은 편이죠. 물색이 좋아 따봉을 날려주며 영상을 시작해 볼게요. 자 그럼 가보자고...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수심이 1m 밖에 안되는 곳에서 다이버들에게 정말 위험한 그물이 나타납니다. 이 위험한 그물은 자망이라는 그물인데 양쪽에 부표를 띄어 수심 아래나 중층 또는 상단을 지나는 물고기들을 지나가다 걸리게 하는 방법의 업 방식입니다. 꽃게의 특성상 모래사장 위를 걸어 다니기 때문에 꽃게 시즌이 되면 자망이 먼 바다부터 가까운 연안까지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되는데요. 우리 해로질 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해니와 해난분들에게도 정말 위험한 그물입니다. 제가 가을 꽃게 시즌에 이 포인트를 왔었으니까 이 자망은 최근에 설치된 걸로 보입니다. 꽃게가 들어오는 포인트에서는 언제 이 위험한 자망 만나게 될지 모르니 수심이 있는 곳에서는 항상 전방을 잘 보면서 다이빙을 해야 합니다. 그물 자체가 풀기 쉬운 그물이 아니라 한번 얽히면 정말 풀기 어려운 그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워킹 스킨 상관없이 모두 조심해서 물질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위험한 자망 그물을 넘어 수심이 좀 있는 곳으로 오니 바로 밑으로 간잠이가 한 마리 반겨주네요. 심호흡을 한 후 바로 잠수를 한번 해봅니다. 한번에 찍자고 나이스! 갈고리로 쿠킹을 한번에 해준 후 간잠이가 다시 빠지지 않게 갈고리 안쪽까지 넣어 위로 상승해줍니다. 미늘이 있는 갈고리를 쓰는 건 불법이기 때문에 잡은 물고기가 다시 위로 빠지지 않도록 이쪽으로 밀어 넣으며 상승해주는게 정말 중요합니다. 나이스! 얘는 집에 가서 맛있는 조림으로 먹어야겠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위험한 자망 그물과 맛있는 간잠이를 한 마리씩 잡고 오늘 운이 좋으려나 안 좋으려나 생각하며 모래사장을 끊없이 휘닝을 하며 돌아다녀봤는데 꽃게가 정말 한 마리도 보이지 않더라구요. 작년 가을까지만 해도 꽃게가 정말 많이 붙는 포인트였는데 콧백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꽃게를 찾으러 모래사장만 다니는 건 오늘 왠지 빈손으로 돌아갈 것 같아 돌밭이 많은 포인트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열심히 이동하는 찰나에 밑으로 내려가 가명을 한번 해보는데 정말 정말 귀여운 오징어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이 오징어의 이름은 귀 오징어로 이정도 크기가 다 큰 사이즈라고 합니다. 얼마나 귀여운지 이 상태로 바로 먹어도 된다고 하지만 먹을게 뭐 있다고 잡습니까? 그냥 귀여워서 카메라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해면에서 한참을 달려오니 슬슬 돌밭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밑으로 사이즈가 엄청나게 큰 해삼이 한 마리 보입니다. 와 굵기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뿌리 굉장히 많이 난 해삼을 카메라에만 담아보고 바닷속에 다시 던져줍니다. 근데 그 순간 바로 밑으로 노자 이상 되어보이는 놀래미가 한 마리 나타나는데요. 와 기겁을 해서 조가망에 넣어뒀던 달고리를 얼른 챙겨봅니다. 달고리를 꺼내 바로 잠수해서 챔제이를 한번 해보는데요. 와 진짜 얼마나 빠른지 달고리를 들자마자 바로 눈치를 채고 도망가 버립니다. 한 번 더 조용히 다가가 노래미 뒤를 한번 노려보는데 저를 놀리듯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걸리 도망가지도 않더라구요. 이 근처에서 계속 왔다갔다 제 발구리를 피해 다니더라구요. 한 번 더 근처에 정착해 있는 노래미 발구리를 준비하고 밑으로 잠수해 보는데요. 마지막 최종 호흡을 하고 몇 세 개 가까이 다가가 봅니다. 제발 잡혀주라 후킹을 하려고 하는 순간 한 번 더 저를 놀리듯이 거의 순간이동을 하더라구요. 물고기들이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훨씬 더 예민해집니다. 작은 애들은 잡기가 쉬워요. 이번에는 바위 밑에 바카지가 한 마리 보이길래 노래미에게 받은 화풀이를 한번 해봅니다. 꽃게도 못보고 너도 못잡고 노래미도 못잡고 아주 되는게 없는 날이었어요. 귀여운 바카지를 뒤로 하고 한 번 더 바닥을 기어보는데요. 처음에 들어올 땐 시야가 굉장히 좋았는데 얘는 수면 위에 떠있으면 시야가 탁해서 보이지 않더라구요. 내려가니 해삼이 또 한 마리 보이고 바로 위로도 보이고 계속해서 보이더라구요. 이 포인트는 전복이랑 해삼 양식장으로 지정돼 있는 곳이라 전복과 해삼 보기를 돌같이 합니다. 진짜 개체수가 엄청 많더라구요. 한 번 잠수를 하면 한 10개씩은 봤던 것 같습니다. 낙지도 꽤 있을만한 지형인데 이상하게 낙지도 한 마리 보이지 않더라구요. 계속해서 돌밭 근처를 찾아다니는데 귀여운 쭈꾸미 한 마리가 반겨줍니다. 반갑게 인사를 한 번 해주고 손가락으로 톡 뽑아 위로 올라오는데 9월 11일부터는 쭈꾸미 구멍이가 시작되기 때문에 채취를 할 수가 없어요. 구멍이 전에 아주 기쁜 좋게 쭈꾸미를 만났습니다. 한 마리를 잡고 올라와서 한 번 더 내려가 보는데 바로 옆으로 쭈꾸미가 또 있는 거에요. 발걸이를 톡톡 건드려 인사해주고 도망가는 쭈꾸미를 따라가 손으로 잡아 올라옵니다. 너가 뛰어봐야 쭈꾸미지 여기 조간망에 너네 형 있는데 같이 들어가자 그 순간 우측으로 바로 전복이 한 마리 또 보이더라구요. 사실 자명할때는 전복이 계속 보였는데 어차피 잡지도 못하는 거 촬영을 안하고 있다가 수면 위에 있는 전복을 만나 반가워서 촬영 버튼을 눌렀습니다. 괜히 멀쩡한 전복을 톡 한번 떼보고 위 안에서 얼른 다시 전상복귀 시켜줍니다. 많이 많이 먹고 쑥쑥 잘하자 이번엔 아래로 빨간색 뭔가가 하나 보이는 거에요. 저게 뭐야 하는 순간 아이고 기겁을 할 뻔했습니다. 물속에 빨간색 코팅 장갑이 떨어져 있는 거에요. 이렇게 물속에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장갑 안쪽에서 썩은 진흙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구요. 아무래도 대사리 때 워킹하시는 분들이 장갑 반짝을 잃어버리신 거 같아요. 이건 제가 챙겨서 물 밖으로 꺼내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긴 하나도 동해처럼 사이즈가 정말 큰 성게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풍질막한 성게를 잡는 순간 바로 밑으로 귀여운 박하지가 인사해주네요. 와 성게 사이즈가 정말 굉장히 좋습니다. 보라성게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바다의 포식사라고도 불리는데 해초들을 엄청나게 많이 잡아먹어 바다를 많이 황폐화 시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정말 미터급의 숭어 부프가 나타났어요. 사이즈가 정말 엄청나게 컸습니다. 도용히 뒤를 밟아 따라가 보지만 눈침빠른 숭어가 또 저를 놀려댑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이즈가 큰 물고기들은 정말 예민합니다. 잡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 대박인게 저와 함께가 어디형님이 이 숭어를 3차로 잡으셨더라구요. 아 제가 영상을 찍지는 못했지만 출수를 하고 이 숭어를 잡은걸 보고 와 감탄을 하며 인증사실을 한번 찍었습니다. 아 오늘은 아쉽게도 아 꽃게가 원래 많이 들어오는 포인트인데 포인트는 아직 꽃게가 안들어왔나봐요. 한지간동안 열심히 돌아다녀봤지만 꽃게는 보지 못했습니다. 방 물때 꽃게 잡으러 다시 한번 와보도록 할게요. 이런 시대에 탭 냉방을 물에